이번 대결은 저희 팀은 신성 앞으로! 자, 이명훈 씨 앞으로! 바쁘다, 바쁘다. 뭐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제 인지도치고 너무 분량을 많이 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많이 놀랐거든요. 손태질질 이겼기 때문에. 자, 우리 명훈 씨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우, 여기도 뭐 훈훈합니다. 아니, 사실 요즘 우리 신성 형님이 인기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닮았다는 소리나. 저는 영광이죠. 아, 느낌이 있네. 와, 진짜 비슷하다. 식당을 가면 우리 신성이 아니야. 되게 이모님들이 저를 가끔씩 착각을 하세요. 아, 정말요? 이게 아마 그래서 신성과 제가 아까 노래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목소리가 췄거든요. 그래서 신성으로. 신성과 신성 좋다. 이런 말장난하는 것도 똑같고. 완전 똑같아요. 너무 재미있다. 아, 뭔가 우프다. 아니, 사실 여기 있으면 뭐 계획을 치잖아요. 좀 수맥이 흘러서 안 웃어요, 사람들이. 수맥까지 흘러요. 네, 수맥이 흘러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렇지, 아무도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자, 그러면 성공은 우리 신성 씨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씨 잘해 주시고요. 한 번만 놓은 badass song game! 제가 맡겨놓은 속은 너 아닌데 종에 짠 재신LAOuns지 왜 갓만 보냈지 어디가 미줄 자리 꺼내요 내 맘킨 제자일인지 굳이 돼 봐야 하나요 난 누구보다 멋진 남자 사랑해 척하면 척힌 남자 함부로 넘볼 생각 마요 신사답게 고급지게 해 꼬르보 나라 꼬르보 나라 꼬르보 나라 아직도 난 몰라 꼬르보 나라 나를 가려지는 행동하지 마요 자꾸 그럴 거라면 떠나주세요 갓만 보다 이리저리 제가 상처 줄 거라면 내 몸에 손 대지마 어쩌다가 그대를 만나서 당당한 모습 온 때가 되었고 엉겨놨던 내 맘을 뺏어간 그대 차나까나 기대만 보여 워어 우어 꼬르보 나라 꼬르보 나라 아직도 날 골라 꼬르보 나라 아 꼬르보 나라 과연요? 정성현 최저다 최저. 다른 것보다 너무 이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게 임영훈 배우님께서 저희 불타는 트롯맨의 1등과 2등을 지금 이제 밟기 바로 전입니다. 자 우리 손태진 씨를 이긴 임영훈 씨. 표정에서 아주 그 여유로움이 넘치는데요. 그렇죠. 자 어떤 노래. 신나게 또 조용담 선배님의 화개장터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힘든 노래인데. 여기는 MBN 불타는 정리단. 나는 손태진을 이긴 임영훈. 아 진짜. 아 진짜. 대박.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 섬진감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아아렐마 하동사람 윗말 구리사람. 하세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구경 한 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진만 있어야 할 건 나일 뿐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마다. 화개장에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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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걱. 미치겠다. 자 둘이 잡담이다. 입씨름은 흥정이. 오 순동소 왕자 직원 장을 펼치네. 구경 한 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모두 이웃 사초. 공정 민정 주고반대. 저 힘들다. 저 힘들다. 저 힘들다. 구경 한 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진만 있어야 할 것. 나의 꿈을 여 없을 건 없답니다. 여러분. 완벽한 결혼의 정상. 천출아.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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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이거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노래 다 빼먹고 있는데 어떻게 96점이 나와요 이게. 정말 순수하게 노래방 AI가 심사한 점수입니다. 1, 2등을 이겼어. 사실 명훈 씨의 첫 번째 무대는 우리 배우 팀에서 막 화모가 터지고 와 체곤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무대는 좀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선배님. 사실 좀 부끄럽긴 하죠. 아니 저 저 저 모양이 뭐 이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끄럽긴 하는데 이겨서 기분은 좋아요. 불타는 장미단 완벽한 배우들의 승격. 3라운드 대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최종 우승 팀은 축하합니다. 완벽한 배우 팀 승리. 승리.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불타는 장미단 응원하면서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솔직히 너무 아까 연기를 감명 깊게 보고 또 너무 좋은 재미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까메오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